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나눠주실 텐데요 너무너무 아쉽죠? 그럼 다음 곡이 뭘까요? 살짝 불렀어 살짝 불렀어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? 살짝 불렀어 살짝 불렀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네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오마이걸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남 도민체전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다치지 말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마이걸이 이 축제의 장을 응원하러 온 만큼 큰 에너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마이걸 감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